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논란이 좀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고 여러분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엄마가 반찬을 자꾸 챙겨주는데요. 이거 다 먹고 우리집 문앞에다 빈통 걸어두니까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원제 음식 받고 빈통으로 돌려드리는 게 예의가 없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모님들 허락하에 지금 현재 약 1년 동안 동거 중인 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친네 엄마가 저희한테 평소 김치나 밑반찬 같은 걸 잘 챙겨줘요. 평일 말고 주말에요. 그런데 저희가 주말마다 외출을 하니까 당신은 그걸 저희 집 문앞에다 두고 가는데 어차피 다음 주 주말에 또 와서 두고 가니까 저희는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씻어가지고 그릇들을 다음 주말에 문앞에다 내놓거나 그게 아니면 남친이 본가에 갈 때 챙겨서 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가를 다녀온 남친이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뜸 야 아까 집에 갔더니 엄마가 싫은 소리 하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자기 엄마의 말을 전달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뜬금없이 그게 뭔 소리냐 하니까 당신이 음식을 계속 챙겨주는데 그냥 받아쳐먹기만 하고 매번 빈통으로 돌려주는 이게 저한테 센스가 없고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거래요. 진짜 어이가 없죠. 아니 이게 뭔 소리에요? 그걸 뭐 저 혼자 먹었나요? 당신 아들이랑 같이 먹었고 아니 그전에 솔직히 이거는 저를 챙겨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걱정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보낸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단 한 번도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거기다 가끔 통화를 하면 이번에 어머니인 김치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주신 반찬 제철이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등등등 분명히 인사도 했어요. 자기 아들도 안 하는 인사를 나는 했다고요. 물론 매번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했다 이거죠.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지내는 중인데 당신은 그 이상으로 뭔가를 바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혹시 물물교환을 원하는 건가요? 내가 음식 보냈으니까 너도 보내라. 뭐 이런 거냐고요. 만약 그런 거면 저도 이런 거 절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부담되고 번거로운데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거기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게 이거를 저한테 따로 좋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뒷담을 까듯 말을 했다는 거. 이게 영 기분이 더러워요. 너무 그지 같다고. 나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그냥 계속 준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이게 저는 더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는 남친 어머니도 그렇고 거기다 말을 전하는 남친도 그렇고 다들 재탄만 해요. 예의가 없답니다. 예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받으면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채워서 보내는 게 정말 예의인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정말 예의라면 왜 남친 지는 늘 받아 처먹기만 하고 빈손으로 돌려드리는 거면서 또 어머님은 왜 자기 아들 말고 저한테만 센스가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게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아씨 안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말도 잘 안 통하는 느낌인데 전혀 생각도 못한 걸 바라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해요. 막말로 제가 뭐 당신 며느리도 아닌데 며느리의 도리를 자꾸 바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러다가 계속 저 혼자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와중에 남친은 쏙 빠지버리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억울하고요. 참고로 저 아직 20대 초반이고 자취도 이번에 처음이라 분명 직접 만든 요리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돈이나 다른 물품을 바라는 걸까요? 아씨 진짜 너무 어지러운데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나름 심각하게 보다가 마지막에 20대 초반에서 그냥 글 내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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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고 살아라. 뭐야 이게? 혹시 쿠팡 프레시박스냐? 통 씻어가지고 문 밖에 내놓는다는 거 보고 일시적으로 뇌 정지 왔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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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이 부분에서 나도 주춤했어요. 제발 주작이라고 해라. 2번 지따는 씻어서 내놨으니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할준마 빈통 수거하면서 현타 오지게 왔겠다. 4번 아니 나도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빈 그릇들 다 씻어서 내놓습니다만 간혹 거기에 돈도 같이 싸서 내놓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게 뭐 어쨌다고? 5번 뭐야 이건? 지능장애야? 야 짜장면을 수거를 하는 게 이리 사람들이고 이거는 야 진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냐? 너무 어려워. 수능 문제보다 어렵다. 6번 아들이 챙기면 되는데 왜 다들 여친한테 뭐라고 하지? 물론 이게 예의 영역인 건 맞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이전에 지 아들도 센스 없고 예의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왜 여자애한테 뭐라고 해? 7번 아들이 그러는 거잖아 아들이. 왜 여자한테 그래? 여자가 만만한 거야? 이유가 뭐야? 2번 그래 20대 초반 딸내미 동거를 허락하는 부모가 가정교육인들 똑바로 했겠나 싶다. 네 잘못 아니야. 예의도 모르게 키우 네 부모 탓이지. 진리의 콩콩팟팟. 아 됐고. 앞으로 피임이나 잘해라. 3번 아니 니네 부모는 도대체 뭔데 20대 초반 딸내미 동거를 허락하냐? 자취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남친은 거기에 얹혀 사는 거 같은데 남친 엄마가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준다고? 하 참네. 콩가루 집안끼리 잘 만났네. 잘 만났어. 너희들 절대 헤어지지 말고 반드시 꼭 결혼까지 하길 바란다. 만약 혹시나 헤어지면 나중에 결혼할 사람한테 반드시 부모님 허락하여 20대 초반부터 동거를 했다. 이거 밝혀라. 아니면 사귀니까. 대단해. 여기 판에 보면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동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 참 놀라워요. 우리 집은 부모님 졸도하실 일인데 대단해. 부모 허락은 끼에 뿔. 내 장갑하는데 부모 허락받고 동거하는 애들 판에밖에 없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몰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말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몰래도 아니고 부모 허락하여 동거면 반결혼한 간에. 지 이득은 처 챙기고 싶고 의문을 하기 싫고. 사람이 그렇게 받았으면 최소한 명절때라도 남치손에 뭐 하나 들려보는 게 예의야. 처먹을 땐 잘 처먹고 물물 교환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다고? 그러나 너야말로 처음부터 안 먹는다고 받지 말든가. 5번. 댓글들 연병 떠는 거 개웃기네. 우리 엄마 두 분 다 사위나 며느리한테 빈통 타령 안 하는 분이라 너무 다행이다. 내 댓글. 우리 시어머님 우리 엄마 두 분 다 사위며느리한테 빈통 타령 안 하는 분이라 너무 다행이다. 라니 헐 며느리 딸 대가리가 텅텅이라 그래서 빈통 타령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배연망덕에 남녀가 어딨어요. 이건 그냥 개념이 없는 거지. 꼭 그래. 그지 같은 것들이 되지도 않는 남녀의 문제로 이끌어와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자기 열등감을 푼다니까. 너도 그래. 3번. 아니 잠깐만. 나도 여자거든. 이게 뭔 개소리냐? 남자도 욕 쳐먹어. 우리 오빠 예전에 자취할 때 친구랑 같이 했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우리 엄마 욕하던데. 오빠한테 말 똑바로 전화를 하면서 막 화냈다고. 이건 뭔데? 설명해봐. 기관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옆집 아줌마라도 뭔가 얻어먹었으면 채워서 드리는 게 이게 맞지. 이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번. 빈통 씻어가지고 문앞에 두고. 이 정도면 잘했지 뭐. 꿀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레전드 아니냐? 아니 무슨 중국집 빈 그릇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7번. 선물을 받으면 답례를 하는 게 예의가 맞아요. 근데 그거 자기 자식한테 먼저 가르쳐야지. 남의 집 딸을 잡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웃기다 이거야.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 그런 예의에 익숙한 사람이 됐을 거고. 그럼 자기 주변에 안 챙기고 받아 처먹기만 한 여자도 만났을 리가 없다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지갑 먼저 챙기든 알아서 하겠죠. 8번. 아들이 걱정돼서 자발적으로 보낸 거란다. 아니 설사 그렇다 해도 이 그지같은 싸가지 좀 보소. 평소 행실이 어떨지 눈에 허니 보인다 보여. 9번. 빈 통 말고 네 뇌나 좀 씻어. 겨우 20대 초반에 1년씩이나 동거를 했더니 넌 어쩌면 좋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진짜 자식을 내놓은 게 아니라면 20대 초반 딸을 동거하라고 허락을 하는 부모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욕을 할 게 불부도 뻔하니까 부모님 허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설을 세워보자면 쓴이가 이거지. 자취를 하는 거야. 자취만 허락을 한 거고 자취를 하는 건데 남친이 거기에 얹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친 엄마는 거기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설마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아무튼 어질어질하네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진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